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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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나는 무엇이든 만들어야 할 뚝딱 뚝딱이야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게 기다리지 궁금한데 말이지 우와 냉장고를 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고요 냉장고라면 안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우유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 친구들은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니? 또 냉장고 문을 딱 열 때 어떤 마음이야? 뚝딱이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설레 있다고 오늘은 어떤 간식이 있을까? 그런데 냉장고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 또 먹으려고 하는 음식들을 창을 잡게 보관해주잖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어쩔 때는 이 냉장고에 내가 재밌게 보았던 만화책도 보관하고 싶고 눈사람이 이번에 겨울에 눈이 엄청났잖아 눈사람이 녹지 않도록 보관하려고 냉동실에 넣은 적도 있어 어쨌든 냉장고 안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런데 말이지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놀았던 즐거웠던 기억이나 사진들 또 친구들이랑 놀았던 장난감들도 보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냉장고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의 추억과 즐거웠던 일들을 마구마구 담을 수 있는 우리들만의 냉장고를 만들어 보는 거야 꼼꼼 올려서 보관해 보는 거지 없어지지 않도록 좋았어 그러면 우리 냉장고 만들러 짜잔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야 먼저 짜자잔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본체 그리고 냉장고 안에 우리들만의 물건을 꽁꽁 담아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칸들이 있어 근데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 1번 숫자가 써져 있고 하하 배꼽 짜바라 칸 두번째는 으쓱으쓱 잘한 칸 세번째는 추억 냉동칸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배꼽 짜바라 만큼 재밌었던 즐거웠던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칸인 것 같아 여기는 으쓱으쓱 잘한 칸이야 내가 만들었던 메이커 하트의 많은 작품들을 자랑할 수 있는 칸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추억 급속 냉동칸 우리 친구들과 같이 생일파티하고 놀이동산 갔던 재밌었던 추억을 글쏘아 뼈삼아 냉동시켜서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칸인 것 같아 우와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던 간식들 달기잼 그리고 우린 먹기 싫다고 뱉어냈던 당근까지 있어 그런데 친구들이 먹는 거 보고 같이 재밌게 먹었던 간식들도 있고 달걀 아이스크림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들었던 눈사람에다가 케이크까지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칸들에 들어간 우리들만의 추억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좋았어 그렇다면 지금부터 냉장고 만들러 갑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만의 냉장고를 만들거야 우선 접을 수 있는 모든 선들을 한번 접어야겠지 자 1번 여기를 잡아주고 날개도 쏙 날개도 쏙 쏙 여기도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뿅뿅뿅 여기도 쏙쏙 여기도 쏙쏙 꾹꾹 꾹꾹 여기도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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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꾹꾹 꾹꾹 짜잔 이렇게 먼저 접어준 다음에 자 이제 문을 완성할거야 먼저 이 문을 완성하려면은 이렇게 접어줘야 돼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여기 있는 날개 여기 있는 날개 여기 있는 날개 서로 잇는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을 이 날개를 감싸면서 요 안에 있는 구멍에다가 쏙쏙 달아주면 짜잔 이렇게 구멍 사이로 정확하게 위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걸 확인할 수 있어 간단하게 고정됐지 자 뒷부분도 밑에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요 날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줘 감싸주고 요 공간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넣으면 위아래 완성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으면 되겠지 자 요렇게 요렇게 접어주고 여기 있는 날개 서로 안녕 그리고 위에 있는 뚜껑을 여기 요 날개를 감싸 며커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꾹꾹꾹 꾹꾹꾹꾹꾹 눌러주면 짜라짜라 여기에 위에 있었던 밑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들어간걸 확인할 수 있어 구멍으로 나왔다고 짜잔 나만의 냉장고 완성 와 멋지다 특히나 요거는 요즌다운 신상 냉장고라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하얀 부분은 내가 원한 색깔로도 가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 냉장고에 아무것도 뭔데요 그럴리가요 메이커는 생각보다 다르죠 여기에는 칸이 들어갈거에요 우리의 추억을 꽁꽁 담을 수 있는 칸이 들어갈거에요 자 여기에 들어갈 때 양념 테이프가 있는 곳이 있어 샤라라라라라라랭 오 양념 테이프를 떼니까 안에 1번 칸막이 붙이는 곳이라고 되있어 1번 1번 칸막이를 촥 접어줍니다 촥 촥 1번이랑 적혀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촥 촥 촥 촥 촥 촥 붙이면 자 그리고 두번째 양념 테이프 촥 2번 서랍 붙이는 곳 한 방에 3절 완성 방법 원터치 뿅 네 바로 이렇게 누우면 된다는 점 여기에다가 이렇게 촥 촥 촥촥촥 톡톡톡톡 붙여요 떨어지자 그리고 촥 3번 하하하하 배꼽자바라칸 자 이 배꼽자바라칸 또 원터치로 촥 옆으로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완성된다는 점 촥 이 근형을 잘 맞춰야 촥촥촥촥 자 좋아 지금 이렇게만 봐도 되게 멋있어 자 이제 이렇게 두 달 이만의 냉장고가 완성됐어 그런데 뭔가 나만의 냉장고를 만들려면 나만의 뭔가 특별한 걸 꾸미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 요즘 신상 냉장고는 여기 꾸밀 수 있다면서 여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서 난 그럼 여기 하얀색 부분 나만의 색깔으로 색칠해볼테요 자 물감 붓 물 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물감을 침하면 색깔이 별로 안 예쁠 것 같아 조금만 칠해져 오 오 잘 칠해진다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오 여기 손에 닿게 하고 싶지 않아 추억 냉장고 완성 예쁘지 와 이 냉장고가 마를 때까지 이제 이 냉장고 안에 들어갈 우리들의 추억을 한번 그려보자고 먼저 우리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고 맛있게 먹었던 간식들부터 색칠할거야 딸기잼 치즈 딸기잼 치즈 케첩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던거니깐 여기 추억국 속 냉동콘에다가 잘 놔두고 또 꺼내서 먹는걸 아이스크림만 떠올리면 그때 얼마나 맛있게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서 먹었는지 기억나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배꼽짜란 칸에는 배꼽 터지게 바이킹 타면서 재밌게 놀았던 놀이동산 닿았던거를 넣을거야 그리고 여기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꾸미면서 서로 같이 쌍타나보지보고 엄청 웃었던거 기억나게 저기다 넣을거야 그리고 으쓱으쓱 자랑칸에는 우리 노랑거스 타고 소풍 같던거 자랑할거야 그리고 친구들이랑 찰칵하면서 재미있게 우리 친구들이랑 놀았던거 자랑할거야 우와 이렇게 뚝딱이의 추억냉장고 완성 자 이제 꼭꼭 영원히 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닫아야겠지 짜자잔 닫았다 자 이렇게 오늘은 추억을 꼭꼭 꽁꽁 보관할 수 있는 나만의 냉장고를 만들어놨어 우리 친구들도 잊어버리고 싶지않고 영원히 보관하고 싶은 추억의 냉장고를 자랑해보라고 다음에도 어떤 재미있는 메이킹의 세계로 빠져댔지 기대해줘 다음에 또 만나요 뚝딱 잠깐 뚝딱이를 더 보고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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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